그럼 지금부터 패치API에 대한 원리 또는 문법적인 것들을 해석을 좀 해볼 건데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모른다고 여러분이 ADX를 못하는 게 아니고 사용법만 알면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좀 지루하거나, 어렵거나, 아니면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러면 그러면 패치API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시고 그리고 우리 수업의 예제를 완성하는 쪽으로 탁 넘어가십시오, 과감하게 자꾸 쓰다 보면, copy&paste하면 쓰다 보면 하나씩 익숙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해하고 나면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셨죠?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우리가 원하는 코드인데 저 코드의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 지워버리면 좀 막막하니까 우리 이거 주석 처리해서 실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합시다 이렇게 하면 실행이 안 되거든요 여기 있는 이 특수문자로 인해서 컴퓨터가 무시해요 웹브라우저가 밑에다가 하나씩 해 볼게요 화면을 보시죠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으면 서로 통신을 할 때는 클라이언트가 우선 뭘 해요?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이 패치 자바스크립트라고 치고 실행을 시키면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웹브라우저한테 웹브라우저야 자바스크립트라는 파일을 서버에게 응답해줘 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서버가 응답을 하겠죠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패치하고서 자바스크립트가 현재 없으니까 HTML이라고만 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? 클릭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HTML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클릭하고 있거든요 바로 패치라고 하는 함수는 이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데이터를 서버에게 요청하는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hen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그러면 저 then 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서버가 적당한 데이터를 꺼내서 응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을 해주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죠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1시간이 걸린다고 쳐봐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컴퓨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나요?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기능이 then 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.then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패치 API한테 패치 API야 응답이 끝나면 여기 있는 callback me라는 이 함수를 실행시키도록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해볼까요? 컨설로그 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response 응답이 끝났다 한번 리로돼 볼게요 패치를 클릭합니다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여기 이 상태에서 네트워크 탭을 선택한 상태에서 ESC를 누르면 네트워크 탭을 보면서 동시에 콘솔 화면도 볼 수 있어요 그럼 console.logresponse end가 여기에 뜨겠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나요? 아무튼 해봅시다 패치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요청이 들어오고 요청이 가고요 그리고 서버가 응답한 다음에 여기 있는 callback me라는 함수가 실행되면서 이 코드가 실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내용이 화면에 출력되는 겁니다 console.log를 실행시키면 이 콘솔 창에 어떠한 정보가 출력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console.log를 몇 가지를 더 써볼게요 1, console.log2 이렇게 하고 얘를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패치를 클릭하면 이 콘솔 창에 뭐가 뜨는지를 봅시다 짜잔 1, 2, response, end 즉, 패치를 해서 요청을 했죠 그리고 then을 통해서 callback me라는 함수를 호출해 달라고 요청해 놨어요 그럼 여기서 이 명령은 딱 끝나고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이 쭉 실행이 되다가 웹브라우저가 응답받는 게 끝나면 그때 callback me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패치 API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냐면 Asynchronous 이 앞에 주석입니다 Asynchronous는 한국어로는 비동기 Synchronous는 동기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얘가 동기로 실행됐다면 요청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여기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면 안 됩니다 멈춰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동기적인 실행이라고 하고요 비동기적인 실행은 얘가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코드들이 실행되는 거예요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명렬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걸 Asynchronous라고 하고 AJAX의 첫 번째 글자인 A가 바로 이 Asynchronous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패치 API를 통해서 요청하고 응답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